자, 써볼게요. 여기가 여기가 한 번만 더 있어요. 네. 우와! 안녕하세요. 대표님입니다. 오늘 제가 안과에 가서 시력 검사를 해야 돼요. 제가 안경을 처음 쓴 지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해야 된다고 물어더라고요. 눈이 더 나빠졌으면 어떡하죠? 그동안 책도 많이 보고 편도 많이 했거든요. 그 반송이 됩니다. 따로 한번 가볼까요? 렛츠 고! 공개 선명하면 1번 공개 선명하면 1번 2번이요. 갈게요. 지금이 선명하면 1번 공개 선명하면 1번 2번이요. 이거도 선명해? 나 이거 많이 해. 이거 걸어다녀 보세요. 어지럽지 아닌지. 쩝쩝쩝. 기대 안 해. 조금 아픈 것 같아? 지금 어떤가 보세요. 기분도 아픈라가. 기대세요. 기대 주세요. 핸드폰 많이 안 하지? 안 돼! 핸드폰 많이 하지. 여러분 제가 안과에 갔다 왔는데요. 눈이 나빠져서 안경알을 다시 바꿔야겠어요 안경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안경점인데 장난감도 있고 정말 좋네요 지금 제 안경알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안경점 안 돼 새로운 안경을 맞췄더니 세상이 너무 밝아보여요 안경팬은 안 바꿔서 좀 아쉬웠지만 알만 간 걸로도 만족합니다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안경점 서비스 최곤데요 여러분들도 6개월에 한 번씩 꼭 전기정보험 받으세요 문과의 의사 선생님께서 6개월에 마다 꼭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문과에 가서 전기검진을 받고 나빠진 시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안경점에 들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꾹꾹! 좋아요 꾹! 꾹꾹꾹! 안녕!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 바이 와 잘 보인다 과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